정확한 타이밍에 오셔서 또 추천해주시네 항상 나 죽을 때 오셔가지고 좋은 추천해서 달룡이 올려주고 그리고 토미형님이랑 저랑 4개 있어요 커피내기 어 이게 누구야? 요거는 포기형님 우리 아이시대로형님 컴퓨터요 형님? 컴퓨터 고장났어요 형님꺼? 파파형님 도구원이요? 알겠습니다 형님 컴퓨터 고장났어요? 어 포기형님 마작해봤어요 형님? 형님 무료로 해봤어요 그거? 나도 이따 한번 해볼까? 10만배짜리 10만배가 나오나 근데? 그래도 기본 맞으면은 1만배는 기본 아닐까요 그거? 10만배짜리면? 인터넷이요? 아니야 아까보단 빨라졌어요 형님 근데 올릴게 없어 컴퓨터 속도가 인터넷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향이에요? 그래도 형님 10만배짜리는 보통 맞으면은 그래도 맥스 1만배는 주지 않을까? 1만배도 안줄라나? 2만배짜리 야 바닥에서 한번 잡고 들어가자 3만배도 안줄라 4만배도 안줄라 3만배도 안줄라 3만배도 안줄라 4만배도 안줄라 4만배도 안줄라 그러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게임중에서 10만배가 최고네요 형님 그죠? 아 제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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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c 요거 바로 구매 허기 형님 나 좀 살려줘요 형님 형님 빨리 형님의 정보로 오늘 구간 좋은거나 아니면 갬블 괜찮은거 형님 빨리 추천 하나 해줘요 형님 빨리 나 살려줘요 형님 일단 우리 파파 형님이 일단 한번 살려줄거고 두번째 우리 퍼기 형님이 나 살려줄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형님의 정보력으로 하나 추천해줘요 아니 이거는 더블 안켜도 의미가 없더라고 형님 나 그래서 더블을 안켜 이거는 이거는 잘 안켜요 하이에나? 하이에나? 제이나 하이에나? 제이나 케이 좋고 하이에나 하이에나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와 요거 조금 아깝다 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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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제발 하이에나 악어나 하이에나 악어 좋고 하이에나 한번 이야 요걸 안 맞아주네 와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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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 우리 홍악 홍악 아씨 일단 본저치기 한번 더 이번엔 미스터리 아씨 괜히 미스터리 같네요 아니 달룡이 자체도 미스터리한데 어떻게 잡은것도 미스터리하다 아 나 진짜 진짜 못잡아요 아니 정말 못잡아요 저는 와 다른사람들은 미스터리 가면 잘 잡더만 나는 왜 야 그림 이리 좋은데 참 배수가 아깝다 야 배수가 너무 아깝다 진짜 방금꺼 너무 좋았는데 그림 한 번만 더 갈게요 형님 주건이 형님 요번에 미스터리 나올거 같으세요 안나올거 같아요 난 나올거 같다 포기하지 말고 미스터리 갈까요 그라멘은 미스터리인데 그죠 형님 그라멘은 미스터리인데 진짜 한 번 더 그라멘은 미스터리 가야돼 아씨 그래도 씨 그래도 씨 본전치기 했네 15개에 1개 하하하 아 형님은 잘 안가세요 그라멘은 희한하게 미스터리를 가주는게 맞아 다들 좀 미스터리를 많이 가더라구요 잘 붙더라구 잘 붙더라구 제이좋고 하이에나 한 번 아휴 아휴 끔찍이도 안맞네 아휴 끔찍이도 안맞네 아휴 끔찍이도 안맞네 아아 그렇지 그렇지 왔어 그렇지 이거지 나는 이거야 아 역시 형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라니까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끈기 노력 마지막 한 방 와 와 배수가 아깝다 진짜 배수가 너무 아깝다 정말 와 씨 형님 저는 맨날 뒤져도 이런 큰 한방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달룡이가 그래도 자신감 있는게 이런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게임을 돌리는거에요 하하하하 나이스 굿 와 배수 너무 아깝다 와씨 형님 이거 배수 저거 쓰면 맥스죠 이거 5천배 맥스 나왔죠 아까 그거 치타 진짜 배율이 13배나 14배만 됐어도 이거 매수죠 파파형이 무조건 이거 맥스 5천배 나온거였죠 치타 아까 아 아우 살았다 역시 달룡이가 한방이 있어 역시 누가 저보라 못한다고 했어요 아 2만배요 이거 아 5천배 아니었어요 그러면 2만배는 살짝 못먹었을거 같고 그래도 한 5천배? 하하하하 그래도 형이 이거지 아 역시 아 역시 1300배 아 역시 1300배 아 역시 1300배 아 1300배 아 1300배 아 1300배 아 1300배 아 1300배 아 1300배